혹시 가발 쓴 거 아니지? 아닐걸? 왜? 아니, 스타일이 너무 좋길래. 혹시 나 해서. 못 봤어? 제키, 새 앵커칩, 스카프. 완전 패션피플이야. 살찌면 오태 안 날까 봐 운동도 완전 열심히 하잖아. 못생겨가지고. 이혼한 전부인이 모델 출신이라지. 그래. 얼굴이 진짜 아쉽지, 뭐. 남자 얼굴 별로 안 좋아해. 아쉽지, 다시 앞을 만날ly 해야 하는 느낌. 이Link은 안 좋아합니다. 전자其實를 딱 이지고, 정숙 씨, 같이 먹어요. 난 체중 조절 중이라서. 나쁘게 좋은데 무슨 살을 빼요? 이렇게 격하게 운동하고 나서 보충 안 해주면 쓰러져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딱 한 숟갈만 먹어볼까요? 그래, 얼른. 얼른, 얼른. 지금 먹자고.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눈이 크고 맑은 눈이 마음이 여리죠. 이혼한 정부인이 무대 출신이라지? 도저히 안 되겠어. 맛있게 드세요. 먼저 일어날게요. 아무도 없나? 계세요? 반팀장 어머니 오셨어요. 반팀장 지금 취재해 갔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지. 지연이 보러 온 거 아니고요. 저, 이거. 하하하, 이걸 저 주시려고요. 이거 제가 직접 키우던 건데요. 저번에 보니까 맛있게 드시길래. 두고 하나씩 따서 드세요. 이렇게 섹시한 선물은 처음입니다. 네? 저는 아주 좋을 때 섹시하다는 말을 합니다. 이 남자 섹시하다. 네? 앞으로 이 토마토 먹을 때마다 반팀장 어머님. 저, 성함. 최정숙이요. 앞으로 최 의사님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. 이 남자 떨린다. 어디 가세요? 어제 사진 기자가 불관절을 가지러 온다는데. 인사소 가서 확인할게요. 편안한 넘ке. 급하기 위해 없더라도 그 teníanắn at깨수가 있거든. 여기에는 Scarborough 마치. 그리고 제형yn cine 마 besser quand Nothing 밤ала 천 Fahraffe. 크림화아 그리고 pick 하는 전맹. 그 낹풍은 그Or스 Garrett의 그 때ер 통신에 dataset 시간이 줄 ل지ordeste. 끊린다.